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10월 8일 14시 33분입니다. 이쪽에 이제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유명한 아프로와트 그리고 이제 음악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지었던 것인가 그 건설산을 잘 모르겠는데 페트로나스 타워입니다. 말레이시아 쿠랄라 룸프에 있는 아주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그런 상징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. 아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 대륙군을 거쳐서 이쪽에는 이제 그 유명한 또 인도에 가면 타지만 성을 이렇게 같이 또 미니어처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이쪽으로 코스를 가면은 이제 일본에 이제 구마모토섬 요번에 기진이 났던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룽먼 석골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큰 건데 여기서 또 미니어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일본 효고연 히지메시성 이렇게 이제 쭉 모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구마모토섬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 요쪽은 이제 인도에 이제 아저자 중국의 말리장성을 이와 같이 이제 잘 표현을 했던 곳이고 저쪽은 이제 마지막으로 쭉 있으면 이제 중국의 자금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지금 아시아 존까지 쭉 해서 이어지는 코스를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